하나님 말씀은 열한기상 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부와 또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아무리 귀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면 가차없이 스스로 던져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기까지 걸린 기간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수십만이 동원된 일이 20년간이나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의 반을 차지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화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화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화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중간에 건축하던 기간 후에 시작 때 나타나셨고 마칠 때 나타나셨으니까 20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그 왕궁은 건축을 마치기 전까지는 솔로몬이 자신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원하던 모든 것이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만 하면 다 끝난다. 이것만 하면 정말 이제는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9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은 원하던 모든 것을 끝마친 후에 그 다음부터 역군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막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왕궁과 별장을 짓기 시작하고 새로운 건축물들을 막 생각난 대로 막 짓기 시작해요. 한 번 지어보니까 경험도 있거든요. 해보니까 보기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잘하고 더 잘하고 해서 20년 동안 건축하던 것을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나중에 보면 이제는 계속 건축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9장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건 내일 더 다루기로 하고요.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은 그만큼 이 일에 솔로몬이 20년 동안 집중하고 있었고 또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 건축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대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기다려주셨고 그렇게 원하던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속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불쾌함이나 마음에 어떤 불만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거 잘했다. 복 줄게.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의 염려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간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가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하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름을 두신 것도 스스로 부셔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속담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윤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이 명령한 온갖 일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기준을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이 생각하는 순종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순종의 조건에 만족하여 그렇게 순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순종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순종의 마음은 온전하고 바른 마음이었습니다 온전함으로 번역된 원어상의 뜻은 완전 무결함, 성실의 뜻과 더불어 강함의 뜻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integrity로 번역하였습니다 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고 있는 듯해도 그 마음에 만약에 결점이 있다면 그 결점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되어서 드러날 것을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지금 드러난 모습 속에 솔로몬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했던 일에 대해서 책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함이 없다면 결국 숨겨져 있는 그 하나의 흠집은 때가 되면 크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 망가뜨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순종의 비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추어서 재해석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솔로몬의 이야기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이미 내용으로 사무엘서를 통해서 충분히 묵상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윗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삶에는 많은 실수와 아픔들이 있었을지라도 그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곁에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레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그 곁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든 아니면 시골의 선지자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을 통해서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직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갓, 나단, 아비아달, 아이멜레 이러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여러분들이 그들과 다윗과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 밖의 수많은 제사장과 레윈인들이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윗에게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주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숨겨진 범죄에 대하여 드러내어 책망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을 하며 세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서도 많이 적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건축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자 몰려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중심된 내용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가 말씀과 생각의 근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것이었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정책들은 모두 솔로몬에게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그 원론적인 사실은 모른 바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성전을 짓든 건축을 하든 다른 지혜를 고민하든 다른 것에 그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자기가 원하던 모든 일들을 마쳤다 그러면 마치기 전까지 자기가 원하던 그 모든 일에 그는 20년 동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해서 계속되어지는 그의 통치 기간 전체가 건축하는 일들이 주된 일들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돌아서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께 아주 돌아서야 한다는 말씀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입니다 완전히 돌아섰기에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우상이 절대 같이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주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쯤 걸쳐서 양쪽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180도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한쪽만 보입니다 한 90도 정도 돌아서면 양쪽 다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너와 너희 자손들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이에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순정하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 다윌과 같이 온전히 순정하지 아니하면 또 자손들에게서는 아주 돌아서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그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만 집중성 있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와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는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필요하면 다룬 우상을 하나 더 섬기고 먼저 더 섬겼을 뿐이었지 여전히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나 이제 하나님 싫어 버리고 한쪽을 했다 그러면 잘잘못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 섬기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것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주변국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함께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네들에게는 살기에 좀 더 유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범죄함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고 잘못한 줄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자신들이 우상을 하나 더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구하였던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고 아주 돌아서서 섬기라는 말씀이셨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을 다 마친 현재의 시점에서 솔로몬은 아직까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에 담겨있는 양날의 검을 주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날의 검이라는 말씀 알죠? 그것이 좋은 칼로도 유익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의 손을 베이게 하는 아주 위험한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 다윗처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를 저에게도 주세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성전도 건축하고 네가 다스릴 수 있는 왕궁도 이제는 잘 건축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면 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지혜를 그렇게 써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를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그가 기도했던 대로 쓰지 않고요 언제나 목적은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더 좋은 지식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자기는 그렇게 고민했대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는 평생 고민하고 백성을 위해서 건축물을 지었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자신의 착각은 무엇 하나만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개명과 윤례법 대대로 순종하고 따르며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그가 소홀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집중된 마음 속에서 그 지혜가 온전히 복으로 누려질 수 있으나 만약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지혜는 본인과 그 자손에게는 큰 고통이 될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간과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어 너 그거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온전해야 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분명한 틀리지 않은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장 귀하게 건축했던 그 성전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잃어버리면 당신이 친히 버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었지만 거룩한 예배자가 없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신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온전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하는 것이었지만 만약에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없으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정함이 없다면 건물로서의 성전에 갇히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귀하게 교회를 잘 건축하고 화려하게 건축하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으며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히 듣고 그 말씀에 순정하는 비밀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때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같이하고 투자하고 잘 지어진 성전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각각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명 삶에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건함은 단지 우리의 행시를 바르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함의 비밀입니다 온전한 순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에서 나옵니다 순정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순정하겠습니까? 듣는 것이 있어야지 그 말씀대로 순정한다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까이 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있고 순정의 기준이 되어서 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그렇게 순정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의 순정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우랑을 죽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힘과 기회를 제한하여 멈출 수 있었던 축복을 다윗은 누렸습니다 솔로몬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 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다 했잖아요 다윗은 멈출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제한다는 것이 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 동산나무 있는 것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어요 선악과도 먹을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 그의 가진 의지와 또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영적인 비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여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누렸습니다 그가 시글락에서의 사건을 알죠 기력이 다해서 울 힘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죽는 것이야 하고 죽어버렸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히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에 힘을 당하여도 그릇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터기가 되어주신데요 우리의 마음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릇터기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아계시대요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가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비밀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되고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떠나고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힘을 얻게 해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책망하셨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정직과 겸손의 마음도 다윗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에 대한 사건을 스스로도 잊어버렸어요 괜찮은 줄 알고 넘어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책망했을 때 그는 말씀이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었구나 그 즉시로 그가 침상에 썩도록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편 50편의 회개의 기도였죠 그것도 다윗이 받았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삶에 굴곡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언제나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실수가 없을 수 있을까요? 범죄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연약함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둘 수 있는 비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와 또 교회와 성전에서의 우리의 늘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은 우리에게 다윗이 누렸던 그 영적인 축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멈출 수 있는 은혜,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솔로몬에게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다 좋았거든요 다 좋았어요 인생 마지막까지 가난한 적도 없고요 크게 실패한 적도 없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요 인생의 굴곡 없이 그냥 쭉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 속에서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비밀들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루어 놓은 업적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복이 되어지는 비밀은 우리가 평생 읽어 놓은 것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영적 비밀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비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 후대가 온전히 동일하게 붙잡게 하여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들을 우리 후대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와 각 개인의 마음의 성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축복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손들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한 이 영적인 참된 성전의 비밀들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은혜로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20년 동안 지어졌던 그 성전과 왕궁의 건축도 만약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집중성을 잊어버린다면 또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비밀을 놓친다면 그 성전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읽어놓은 우리의 삶의 배경들이 우리를 온전히 살리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복의 근원과 우리의 산성과 방패의 비밀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애로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붙잡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